회천중앙역 대광로재비앙 양주아파트 선착순 동호 지정 줍줍기의 정보입니다. 모델하우스는 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추가 문의사항은 15338621 대표번호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의 경우 아무래도 대대적인 계획 하에 조성이 된다는 특성상 자족기능이 뛰어나고 생활 편의를 비롯한 입지가 탄탄히 구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이를 충족함과 동시에 뛰어난 비전까지 품은 회천중앙역 대광로재비앙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업지는 경기도 양주시의 양주화천지구 내 A22블록에 들어서는데요. 제3종 일반주거용지이자 지구단위계획구역 택지개발지구이며 102-854.3239의 연면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더불어대지 면적은 36-350.000이고 13.02%의 낮은 건폐율로 4-734.0357의 건축면적으로 설계되는데요. 사업규모는 지하 3F부터 29F까지로 총 7개동에 걸쳐 621세대가 공급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용적률은 189.73%로 산정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본 청약에서는 541세대만 공급이 되는데요. 이중일반과 특별 분양부는 각각 212호와 329호씩 배정됩니다. 권역 내에서 보기 드문 중대형급의 대단지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회천중앙역 대광로재비앙 내부에는 GX룸, 독서실, 사우나, 작은 도서관,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등 건강과 여가시간을 책임져줄 복합적인 커뮤니티가 계획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입지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당 프로젝트는 우선 1호선인 회천중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지니고 있는데 해당 역사는 약 770M쯤 떨어진 위치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회천중앙역 대광로재비앙의 생활 여건은 어떠할까요? 우선 사업지 인근으로는 중심상업지구가 계획돼 있기에 상권이 빠르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부터 의료, 또 경찰서와 관공서 등의 여러 관공서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마트도 가깝지요. 타입은 심플하게 전용 84의 한 가지 뿐입니다만 A, B, C로 세 가지의 유형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양주시 일대에서는 보기 드문 5배의 판상형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는 점을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망으로는 회천중앙로, 평화로 등이 인접해 있으므로 이를 통해 빠르게 생활권이 발달된 옥정지구 일대를 오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 추우지 TX 신호선이 연결될 시 수도권 어디든 더욱 쾌속으로 오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국평의 4배의까지는 흔한 편입니다만 서비스 면적을 극대화해주는 5배의는 희소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동일 평영대 대비 실사용 면적이 상당하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실거주시 대략 38평 정도의 넓이로 체감된다는 걸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회정역으로 알고 있었던 회천중앙역은 양주시 지명원회에서 23년 최종 회천중앙역으로 역사명이 선정되었습니다. 회천중앙역은 30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 후 착공하는 신축역입니다. GTX 시최종역은 덕정역이라서 강남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보니 이용 고객도 많을 예정이고 양주시에서도 주변 많은 이용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와 운영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본 프로젝트는 분양과 상한제가 적용되는 프로젝트이니만큼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메리트가 앞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국평 기준으로 4.45억 정도의 금액이 형성되어 있으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건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별도로 적용되는데 대략 천만원 정도로 형성됩니다.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방만 4개로 이루어지겠으며 욕실이 두 군데에 배치됩니다. 또 침실에는 붓박이장이 그리고 마스터룸에는 드레스룸 또 팬트리와 수납이 용이한 빌트인 냉장고장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군으로 덕개촌 및 고교가 도복권에 위치해 있으며 추후단지 앞으로 유치원, 초, 중학교가 추가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 여건을 염려하실 필요도 전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본 대상지의 주변에는 덕개천이 자리하고 있으며 녹지도 풍부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완성해 줄 수 있겠는데요. 요즘에는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에코지향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춰 주거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로써 금일은 회천중앙역 대광로 제비앙에 대한 소식을 전부 전달해 드렸는데요. 대광이라는 브랜드는 회천 신도시에만 1차와 2차 아파트 공급을 한 상태로 입주할 시점에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 보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3차 공급으로 이후에는 오차부지까지는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분양가에 뛰어난 입지와 미래가치까지 두루 겸비한 프로젝트란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놓치기에는 아쉬운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추가 문의사항은 15338621 대표번호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